챔프 챔프 다녀올게 나 차로 가는 거야 챔프가 차로 떠나면 안 짖고 걸어가면 짖어서 이렇게 차로 나가는 척 해야 돼요 그래야 집 지키는 강아지로 있을 수 있어요 챔프야 잘 있으렴 바로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갑니다 저희 오늘은 오랜만에 알레와 함께 다이빙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챔프를 저렇게 차로 나가는 척하고 집 지키는 강아지로 이제 만들어 놓고 다이빙을 갈 거예요 와우 땡큐 렛 고 자 쉿피플즈에 새로운 식구가 또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 챔프 두 번째 케이틴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캡틴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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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는 피쉬 가이즈 친구예요 그래서 사이판에서 저희와 함께 지내려고 로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고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캡틴이라서 이렇게 로타로 불렀어요 유미 어때요? 너무 좋아요 유미는 엄청 액티브하고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유미는 엄청 뚱뚱해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어 유미는 엄청 액티브하고 뚱뚱해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바람도 별로 없고 저희가 예전에 새로 발견했던 솜사탕 몇 번 사실 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바다 좀 거칠어 가지고 배를 돌렸었는데 오늘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이빙은 두 분의 구독자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오늘 다이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고치면 좋을 나쁜 버릇들 오늘 처음부터 들이면 안 되는 나쁜 버릇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아 자, 가시죠! 후우! 예뻐요! I love you! 오늘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가 저 성산상이 정말 예쁜데 쉽게 다니긴 예쁜 곳입니다. 오 오늘 진짜 날씨 좋다. 날씨 우리 좋아야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엄청 예뻐가지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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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되게 오랜만에 이글로와 솜사탕 다이빙 사이트에 왔고요.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시작할 때 있어서의 안 좋은 버릇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이게 몸에 베게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래 숨을 참고 깊이 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안 좋은 버릇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갑자기 구름이 꽉 몰려오네? 들어가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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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비열대. 우와. 이거 돌고래 맞아? 엄청 커. 우와, 진짜. 우와, 이거 고래 아니에요? 할머니같은데? 오늘 완전 럭키데이예요. 오늘 돌고래, 이글레이, 그래립샷, 거북이. 그러니까, 이글레이. 아, 진짜 멋있었다. 오늘 진짜 볼 거 다 보고. 해봤습니다. 판타스틱 좋다. 그래서 오늘 다이빙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잘못된 예시를 제가 좀 은근슬쩍 해봤어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을 좀 보실 때 어, 저거 저럼 안 되는데. 어, 저거 저럼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하나씩 맞춰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는 올라가서 정비하고 제가 어떤 걸 잘못했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챔프가 집을 잘 보고 있었을지. 챔프야. 연락 주의도. Fuß име는 집. 잼프 집 잘 지켰어? 별 covet.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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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지금 신랑 지 próximo. 핸등뎅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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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니urez. organization Maximum 오이구 챔프 챔프. otherap rdamp. 반 있었어? 오이구 A elim by little Each day. 어 심심했어 전부 잘했으니까 간식먹자 와 맛있겠다 간식 아 저희 다이빙 마치고 돌아와서 점심 식사도 끝내고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이빙 진짜 엄청났어요 완전히 그레이 리프 샤크 때에서부터 뭐 이글레이에 돌고래 진짜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원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프리다이빙 할 때 좀 잘못된 버릇이 몸에 배게 되면은 단지 이게 여러분의 다이빙 실력의 상승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다이빙을 하실 때도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미리 미리 인지를 하시고 고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그런 잘못된 예들을 일부러 살짝살짝 보여드렸는데 몇 개나 몇 개나 맞추셨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번 프리다이빙 할 때 고쳐야 할 버릇 중에 하나 뒷짐지고 다이빙 하기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뒷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자세는 아니에요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유선형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물의 저항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뒷짐을 짐으로써 우리의 산소 소모도 커지고 물의 저항도 심해지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뒷짐을 지기보다는 앞쪽으로 가볍게 손을 모아주시거나 몸 옆쪽으로 가볍게 붙여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1번 뒷짐 지지 말자 그리고 2번 스노클 물고 잠수하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잠수를 했을 때 스노클을 물고 다이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다에 익숙하게 되면 목구멍을 닫아서 목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입이 벌어진 채 그대로 스노클에 물이 들어와서 큰 사고로 발전을 한다거나 큰 부상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스노클 물고 잠수하지 말자 요것도 말씀드려요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잘못된 예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많다네이? 맞습니다 손 안 써 버릇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프리다이빙을 할 때 롱핀을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방향전환, 속도전환, 부력조절 이 모든 행동은 사실 여러분의 롱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을 쓴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안 쓰고 손을 써야 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부득이하게 손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오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손을 쓰지 않고 다이빙 해 버릇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경험 향상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이빙 끝내고 올라와서 혹은 수면에서 스노클에 물이 들어갔을 때 오늘처럼 살짝 파도가 있는 경우에 스노클이 물에 들어왔을 때 그냥 숨을 후 하고 내뱉어서 스노클에 물을 빼는 게 아니고 스노클을 입에서 빼서 탈탈탈탈탈탈 털어주고 다시 무는 거 이것도 저는 최대한 빨리 고치면 좋은 버릇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속에서는 수면 밖으로 고개 전체를 내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스노클에 물이 들어왔을 때는 예전 저희 스노클 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강하고 짧게 후하게 불어줌으로써 한 번에 스노클 안에 물을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다이빙 하실 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 다이빙 하시다 중간에 혹은 특히 상승하는 와중에 다이빙 컴퓨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깊이가 얼마지? 내가 숨을 얼마나 참았지? 물속에서 다이빙 컴퓨터 확인하는 것도 좋은 버릇 아닙니다 다이빙 자체는 그냥 다이빙으로써 끝내고 수면에 올라와서 회복 호흡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이빙이 궁금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갖고 얼마나 숨을 참았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괜찮지만 상승하는 와중에 내가 얼마나 숨을 참았지? 물에 들어가서 여기 깊이가 얼마지? 내가 얼마나 숨을 참았지? 계속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버릇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이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안 좋은 버릇이라 물속에서는 되도록이면 다이빙 컴퓨터를 확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다이빙하고 올라올 때 상승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이빙 강습 받으실 때 다 배우셨잖아요 이 팔 동작 하나 드는 것만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산소의 양이 한 30초씩 팍팍팍팍팍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팔 드는 행동 하나 내가 신경 쓰는 행동 하나 쳐다보는 행동 하나 이게 여러분들이 숨 참는 시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을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님 혜성님 혹시 뭐 여기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충분한 호흡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나오면 약간 생물들도 많고 하니까 짧게 어! 이거다! 하고 그러면 바다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약간 컨트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생물들은 그래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으니까 충분히 일렉스 하시고 충분하게 최종 호흡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도 벌써 오! 미글레이다! 오! 그레이 리프 샤크다!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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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마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이빙하는 시간보다는 수면에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이빙을 할 때 있어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깎고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다이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님도 혹시 덧붙이고 싶은 거 있어요? 다이빙을 끝내고 나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 그냥 이제 주변 사람만 보든지 밑에 바다만 보든지 하늘을 안 살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가 배에 부딪치거나 다른 사람하고 부딪치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정면만 봐야 된다고 배였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수면을 확인해서 내 머리 위가 안전한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이렇게 고개를 쭉 뻗어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 기도합착이 올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눈만 살짝 치켜든 상태에서 돌면서 올라오세요 주변에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꼭 돌면서 올라오면서 주변을 잘 확인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린 님도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거 있어요? 응 뭔 걸 기억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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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 기념으로 알레한드로 마리나 유미 시피플즈베 피싱 더비를 할 예정이구요 알레한드로 마리나 유미 시피플즈베 헌팅 더비도 할 예정입니다 여긴 야생 닭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유미랑 서로 닭잡기 대결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로타의 모습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알렐루타 시피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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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